아 이게 뭐야 쏠코드 얄르셔봐 나 이거 쏠코드 너무 싫어 쏠코드, 쏠코드에 무슨 립하면 치킨 먹을 수 있을지 않아 뭘 해도 막막하긴 한데 삼코치킨시 5천개 대도시룰로 하기로 했습니다 진짜 우아긴 하다 우아인데 더럽게 치사하게 해도 되는 거 맞죠 아이고 삼코드 나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치킨시 6천개 쏠코드 너무 어려워 온다 나 빼고 4명이야 나 벌써 무서워 내가 총만 얹어 먹었는데 서로 킬 먹으려고 벌써 달려오는 소리가 들려 아 무서운데 왔다 양각 잡힌 거 아니야? 양각 잡힌 게 맞아 아 이게 뭐야 쏠코드 얄르셔봐 나 이거 쏠코드 너무 싫어 아 솔직히 이거 무한코인 줘야돼 이거 선코인으로 어떻게 깨 그러니까 이 코인만 더 주세요 아 얄미워 싫대 요리 받아서 이번에 깬다 제발 오지마라 오지마라 그렇지 이거지 이거지 저게 다 온다운다운 다 먹는 거야 2번판에 2번판에 해야 된다 와 쏠코드 하면은 나 실력이 옷간이 되긴 하겠다 멘탈 강화에 좋겠다 벌써 멘탈 털리고 있거든 8,000개 너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생각 들어 의미가 있을까 미션 금액이 커질수록 현타가 온다 서클 섬서클이야 아 님들아 섬서클이다 왜 하필 아 쏠코드 무서워 그건 벤트처럼 하는 것도 적이 한 명일 때 더 많은 거지 저기 네 명이면 벤트처럼 하면은 내가 벤트처럼 두 명을 죽여도 두 명이 복수하러 온다고 어쨌든 이 미션은 나를 강하게 키우려는 미션인 거 어 가자 아무도 오지마 아 여기 사람 있어요 여기 사람 있어요 오지마세요 사장님 이거 1등 하면 회식인가요? 음 맛있는 거 사줄게 파티를 버리자 파티를 좋아 신총인데 어떡하지 신총 안 돼 진짜 못 쓰면 안 돼 아니야 진짜 만기 받을 거야 사실 밑에가 잡히면 돌이예요 돌산 위에 올라가려고 했는데 야 이건 스쿼드도 힘들지 않냐 야 이거는 스쿼드가 아니라 스쿼드도 힘든 스쿼드 아니야? 아래야? 위야? 아래야 위야 이거? 밀 거 같다고? 그럼 지금 건너 발 맞다 지금 건너 지금 건너 미친 거 같아 삼뚝 안 냈으면 죽었다 이것 봐 이래서 삼뚝을 먹어야 한다고 헉 옆에 뛰고 있어 하 세상에 옆에 뛰고 있었어 잡고 있었어 지금이다 이거지 이거지 친구 어딨어 진짜 살려? 그건 예상이 없었는데 역시 됐어 그치 술코드는 계속 동해번쩍 서해번쩍 계속 자리를 옮겨야 한다 차인데? 몇 명 타고 있어 세웠다 하나 둘 셋 하나 피 감고 있을거야 지금이야 삥이야 어? 기절 두 명이었잖아 어디갔어? 숨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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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세월누 안강 안강 쉽 değer 궁합 아 죽인다 생각해 아 뜨거! 아 뜨거! 아 뜨거! 숨 쉬어 숨 쉬어 숨 쉬어 숨 쉬어 어어 쟤 타이 없어 오 쒸! 이리 와! 안 돼! 자기장에 떠밀려간다 아래다 아래 아래 이쪽 펜에 업소 확률이 높아졌다 저쪽에 손술이 나고 허! 두명 더 죽었어 진짜 모른다 이거 아직도 싸우는데 허! 써클 위로 걸렸다 이거 지금 가자 저쪽 아래 하나 안 돼 경박사 한 명 허! 나 빼고 세 명은 팁 아니야? 허! 나 1-1인데요 힘들어 아 이거 지금 못먹는 거 아니지? 1-2 사장님 한우팁 찾았다 아우 쒸! 깜짝이야 투르트는 던질까봐 더 가까이 먹고 가겠는데 쟤도 잘하는 애는 아닌 거 같아 그치 쟤 대체 좀 그렇게 잘 해보이지 않는다 총 이상한 거 썼는데 허! 신총인데 아 이거 별론데 아니 이렇게 왕캄미샨인데 쓸 수 없어 어 그 보급총 먹은 거 맞는 거 같은데 아 맞네 그 친구처럼 생기긴 했다 저 돌밖에 있을 데가 없지 않아? 그치? 깜짝이야 저기 있는데 저게요 다 Hai-1 한 뱀이로 이거 맞냐 이거 치킨 먹어지는구나 아하하하하해 애들 이거 조금 꼭 말랑글랑하긴 했지만 내가 잘했다 아 나이스 미라만 처음 먹어보는 거 같은데? 나이스 근데 얘네네 왜 다 죽었지? 얘네 죽은 게 말이 안 돼 나도 무조건 여기 있는 스쿼드 팀한테 내가 다 죽을 거라 생각했거든? 너네 여기서 무슨 싸움을 한 거야? 여기 두 명 있는데 너네 뭐 하는데 아 이제 저수로탄에 죽었어 여기서 여기서 살리고 아니 여기서 경박사 하더라고 얘들 전부 다 설마 이거 그냥 살렸어 이거? 자기장 오는데 엄마야 이렇게 다 죽었구나 여기 애들은 못 올라와서 죽고 등수 올리려고 피 먹고 있고 어떡해 대박 나 다 봤는데 안 썼어 방금 본 거 아니야? 그렇지? 나 가고 있는데 계속 보고 있었네 그냥 이번 판은 운이 좋아가지고 맨날 무서워가지고 쓸 거든 도전도 안 했는데 이제는 할 말인데 운이 좋아지도 모르겠는데 뭐... 알았어 뭐... 끓여